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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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은 언니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을 배 저게 뭐야?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기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이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인가? 이게 도대체 뭐길래? 근데 그 천둥송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? 심상치 같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? 저놈들은 내가 저리야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죄수 번호 설계자? 목적이 뭐지? 이게 터지면 지금이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길 신검이 있어도 넌 여기서 못 빠져나 봐 역시 도로가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가들 몸에 들어갈 수 있으네 이것은 신상품 허! 저놈은 내가 맞지 니마라네 후원자왕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이놈은 내가 맞지 이 시각에서